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신축년 올 한해 도끼띠들의 봄철에서 여름철에 이르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달로운으로 올려드린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내용이 충복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신규로 처음 들으시는 분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간단히 달 운세 살펴드리고 어느 달에 또 무슨 근거로 운세가 풀리게 되는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12일에 시작되는 음력 3월에 토끼띠의 운세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을 조심하라는 달이죠. 12달 가운데 토끼띠 여러분들은 인간구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로 이 달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운세 예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구설을 조심하라는 그런 운세 예측이 나오면 너무 상투적인 단골 메뉴로 좀 식상하게 들레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충분한데요. 구설이라는 게 좀 심각해져서 관절구설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보통 우리 살면서 겪는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이라든지 혹은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또 신경 쓰게 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고 아파하고 그런 모든 게 결국 사람이 주는 구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참 구설인 사람이 있죠. 연예인 박수홍수와 그 형 사이에서 소송으로 지금 세간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설은 늘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생활에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타산지석 삼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설을 최소화하는 그런 운세 전략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설이 예측된 달 혹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감적으로 뭔가 좀 찝찝하게 구설이 예견되어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또 내 운이 약해서 구설이 좀 취약해지는 그런 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때는 결국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인간관계 혹은 그런 식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방법이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두 번 볼 일을 한 번 본다든지 만남의 횟수를 좀 줄여본다든지 또 구설이 예측된 시기를 피해서 만나본다든지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 더 시간 할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좋고요. 이렇게 구설이 있는 달이 구설이 무리 없이 넘어간다면 양력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운세는 상간 유수의 운으로 바뀌는데요. 음력 4월 또 양력 5월의 이 상간 유수의 운서라는 것은 막히고 정치되어 있던 그런 운들이 풀리는 형국을 의미하거든요. 풀리게 되는 그 근거는 음력 4월 양력 5월에 시작되는 이 달이 바로 개사월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개사월의 청강과 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토끼띠는 음양오행이 음의 목이거든요. 음기운을 갖고 있는 이 나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개사월이라고 했을 때 청강의 개는 물이거든요. 나무의 입장에서 이 토끼의 입장에서 엄청 좋은 그런 상생관계가 되는 거죠. 나무라는 것은 가지는 뻗는 힘을 상징해서 하늘로 향하지만은 이 뿌리만큼은 늘 물로부터 깊이 닿아 있어야 수혈받고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개사의 지지에 사는 이 뱀이죠. 이 뱀이 갖는 오행은 불이거든요. 나무의 오행을 갖고 있는 토끼 입장에서 결국 지지에 있는 오행, 불도 상극이 아닌 상승이 왔다는 것은 운세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포진된 운세의 조건으로 인해서 운세가 새로운 정기, 여기서는 주로 막힌 운이 풀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처음으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관유수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정치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그동안 지치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도가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 구성을 주던 부동산이 있다면 서서히 이런 달에는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일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답답하게 안 오르던 그런 매출이 꿈틀대며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 같으면 학업 성취가 그동안 낮았는데 이런 달부터는 점수나 석차가 꿈틀대며 좋아지는 거죠.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풀려지는 거죠. 그 다음 달 음력 5월, 양력 6월의 운 살펴볼까요? 맹인 실장의 운인데요. 다시 조심하면 좋은 그런 달의 운세죠.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운세 전략을 임해야 좋은데요. 재물을 단속해서 손재수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죠. 구설도 함께 조심하면 이런 달은 무리 없이 넘어가겠죠. 이런 달은 좀 징검다리처럼 지나가는 운이죠. 그 다음에 오는 달의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달에서 토끼가 갖고 있는 오행이 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생이 되는 방법이 개사월에 첨가한 개는 물이기 때문에 나무에게 아낌없이 에너지와 물을 주면서 물과 나무가 상생이 되었다면 개사의 지지인 이 뱀, 사가 의미하는 이 불이라는 오행은 바로 토끼가 갖고 있는 오행 목으로부터 반대로 에너지를 취하면서 서로 상생관계가 되거든요. 서로 상극이 아니니까 운이나 기운을 뺏긴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토끼의 오행인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낌없이 불에게 주는 그런 영국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힘을 비축하는 그런 달로 이 달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비축해서 에너지를 충전한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달들 운세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야 될 텐데요. 어떤 운이 오는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죠. 양력 7월이면서 음력 6월에 오는 유아복무의 기란 운세가 나오네요. 유아복무라는 것은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규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아복무의 운세는 울다 울다 지쳐버린 잠들어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운세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그 순간의 편안함도 함께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겠죠.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타력과 조력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하는 거죠.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운세인데요. 새로운 귀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사람도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죠. 동시에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그런 운도 함께 의미합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변화가 무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청춘들은 그래서 이런 달의 결혼 운도 좋을 수가 있고요. 미운이신 분들은 귀인의 이성일 수도 있어서 12달 가운데 이성이 생길 수 있는 이성운이 가장 좋은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7월이면 양력 8월이 되겠죠. 양력 8월 운 한번 살펴보죠. 쉬어가는 운에서 운기 충전이 아주 잘 되었는지 수륙천금이라고 하는 12달 운 가운데 금전운과 또 돈의 융투가 흐름이 가장 좋은 그런 달의 운세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수륙천금의 운세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죠. 목돈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수입,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을 의미하죠.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런 달에는 또 사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운세에서 좋은 운세의 이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숨어있다고 이해하시고 늘 현명하고 신중한 그런 운세 전략을 늘 생각하신다면 참 좋겠죠. 간단하게 여름운까지 살펴봤는데요. 토끼띠 여러분들 크게 성취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운세 예측이 좋게 나왔어도 그것이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닐 텐데요. 분발하셔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 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무료로 중년들을 위한 각종 알찬 고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드리고 있죠. 좋아요, 구독으로 편리하게 무료로 저희 채널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